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피터 나바로가 지은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입니다. 부제는 경제의 큰 흐름에서 기회를 잡는 매크로 투자 가이드, 전쟁, 전염병, 기후, 금리, 환율, 인플레이션, 거시경제 지표를 이해하면 변동성은 기회다라고 합니다. 이 책의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3부루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1장 시장을 압박하는 거시적 파동, 그리고 13장 불황의 약세장에 대응하기, 14장 경기순환에 맞게 투자하기, 15장 인플레이션이 다가올 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불황과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가 나와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 시장을 압박하는 거시적 파동 뛰어난 경영과 탄탄한 펀더멘탈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스 주식은 최근 몇 개월 사이에 8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이때 거시경제에 밝은 한 투자자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세계 최대의 커피콩 생산국가인 브라질에 비가 내려 심각했던 가뭄이 해소되었다는 토막 기사에 주목했다. 이 뉴스를 근거로 그 투자자는 스타벅스 주식을 수천 주 매입했다. 비가 와서 브라질의 커피콩 생산량이 늘어나면 커피콩 가격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스타벅스의 이은폭이 늘어날 것이며 그러면 주가도 오를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음 주 스타벅스 주식은 이 포인트 더 빠졌지만 그 매크로 투자자는 침착하게 기다렸다. 마침내 주가가 아주 빠른 속도로 치솟기 시작했고 3일 만에 10포인트나 올랐다. 그 투자자는 주식을 팔아 이익 8천 달러를 챙기고 빠져나왔다. 새로운 거시경제의 파동이 경제에 몰아칠 때마다 그 여파는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한 방법으로 미국과 세계의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여파는 예측하지 못한 거대한 거시경제의 사건들로 인해 해일로 변할 수도 있다. 작은 여파의 사례로 스타벅스를 들 수 있다. 브라질에 내린 비는 커피 도매 가격을 낮추고 스타벅스와 같은 커피 소매업자들은 더 많은 이원과 추가 상승을 맛보게 된다. 이 거시적 파동에는 인플레이션, 불경기, 생산성 하락, 전쟁, 가뭄, 무거운 정부 규제 등이 포함된다. 거시적 파동 논리는 시장과의 관계를 다룬다. 예를 들어 매크로 투자자는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면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 외국의 투자를 추가로 끌어들이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상승한다. 그렇다면 달러 강세는 무역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적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안다. 달러 강세는 미국의 수출 가격을 올리고 수입품을 값싸게 만들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수출량은 줄어들고 소비자들의 수입품 구매는 증가한다. 그래서 무역적자가 늘어난다. 그렇다면 증시에서는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손해를 입을까? 농업, 약품, 철강과 같은 수출 의존 업종은 수출량이 떨어지면서 이윤이 감소하기 쉬우니 철강회사 뉴코어와 제약회사 머크와 같은 쪽박주는 매크로 투자자가 피하거나 공매도 해야 할 대상이 된다. 반면에 미국의 대량 수입이 되는 BASF, BMW, 에릭슨 같은 외국계 기업은 매출액 상승을 누리게 된다. 달러 강세로 이익을 누리는 이런 기업들이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자. 거시적 파동 논리는 인플레이션, 실업, 금리와 같은 중요한 거시 경제적 변수들 간에 잘 구축된 관계에서 출발한다. 이 이론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뉴스와 같은 거시 경제적 사건에서 시작해 개별 주가 변동으로 끝나는 기다란 연경고리를 시각화하기 위해 위의 관계를 활용한다. 이러한 시각화 과정을 통해 매크로 투자자는 시장 추세의 방향, 업종들의 동향, 주가의 향방 등을 예측하게 된다. 이런 예상들은 투자자들이 거래 결정이나 매크로 투자의 핵심을 이룬다. 즉 이런 식으로 거시 경제적 변수가 변경이 되면 그게 어느 업종, 어느 기업까지 영향을 미칠까를 예측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미래의 경기를 예측하는 것과는 약간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즉 원인이 발생한 후에 그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죠. 매크로 투자의 사례를 몇 가지 더 살펴보자. 거시 경제의 밝은 투자자는 다음 날 정부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만그만 하다면 주식 시장엔 아무 영향도 끼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증대를 암시한다면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식 시장은 크게 내려앉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폐장하기 바로 전 QQQ, QQQ는 나스닥 지수에 연결되는 ETF입니다. 2000주를 공매도 했다. 다음 날 아침 8시 30분 소비자 물가 지수는 한마디로 공포 그 자체였고 나스닥 지수는 끝없이 추락했다. 이 매크로 투자자는 정오까지 10포인트의 이득을 얻고 절반 정도를 현금화했다. 3주일 후 연준이 금리를 또 0.5% 올리고 QQQ가 다시 15포인트 떨어지자 이 투자자는 나머지도 현금화해 총 3만 5천 달러의 수익을 남겼다. 이런 매크로 투자의 예시들이 거시 경제적 사건들이 시장을 움직인다는 요지를 잘 전달했기 바란다. 이어서 거래와 투자와 전략을 계획할 때 철저히 따를 필요가 있는 중요한 거시적 파동들을 간단히 살펴보자. 그래서 이 뒤에 인플레이션과 불황이 나오고요. 제가 최근까지 읽었던 책들은 버텀업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기업에 초점을 두는 것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탑다운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전체 거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것을 예측하고 어떤 업종이 좋을지 그 업종 내에 어떤 기업이 좋을지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투자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려면 각 거시 경제 지표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쳐야 될지를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가 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투자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 책은 장기 투자라기보다는 각각 거시 경제 변수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예측을 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개인이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시 경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나 트레이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내용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트레이딩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미치는 영향과 불황이 미치는 영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증시의 가장 무서운 적 인플레이션. 미국 증시는 하루 동안 다우존스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기록적으로 급락하며 변동이 심했던 한 주를 마감했다. 이 자유낙하는 노동부의 월간 인플레이션 보고서가 이른 아침에 발표되면서 불붙었다. 그 보고서는 연준이 오는 5월에 예상치인 4분의 1포인트보다 높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이 책이 2002년도에 나온 책이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 금방의 경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무서운 호랑이다. 이 사나운 호랑이가 배회하면 곰들은 기어나오고 황소들은 도망친다. 기술적으로 인플레이션은 한 해에서 다음 해까지의 물가 상승률을 말한다. 보통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혹은 고용비용 지수와 같은 가격 지수들의 백분율 변화로 측정한다. 인플레이션은 세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첫째, 경제 호환과 함께 부족한 상품을 사기 위한 현금이 넘쳐날 때 발생하는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 있다. 해결하기 쉬운 인플레이션은 없지만 그나마 이 호랑이는 쉽게 길들여지는 편이다. 둘째, 유가 상승이나 가뭄으로 인한 식품가격 상승처럼 공급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 있다. 이 인플레이션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상처도 대단히 커서 연준이 종종 욕을 많이 먹는다. 마지막으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지만 위험도가 가장 높은 임금인플레이션이 있는데 대개 수요견인 인플레이션과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의 압력 때문에 일어난다. 이 세 종류의 인플레이션 호랑이를 빠르고 확실히 구분하지 못하면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제지표의 메시지를 잘못 해석하기 쉽다. 그럴 경우 예상되는 결과는 인플레이션 호랑이 중 하나가 정심으로 당신의 투자자금을 삼키고 크게 트름한 다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유유히 사라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준은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 근원 인플레이션율을 증가시킬 때에는 재빨리 금리를 올리지만 즉 여기서 근원 인플레이션율은요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식품과 에너지 비용을 뺀 것입니다. 에너지나 식품처럼 공급감소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발생했을 때는 훨씬 더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이런 반응과 정반대편에 선다면 완전히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주식이 폭락한 이유가 비용인플레이션 때문에 발생한 것이잖아요. 여기서는 비용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이자율을 올리는 것을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엄청나게 금리를 급속도로 올리고 있죠. 그래서 그 파장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5장 인플레이션이 다가올 때 앞에는 지금까지 설명할 내용을 부연 설명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관성의 법칙. 미국과 같은 현대 산업국가의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에도 어떤 충격이 가해져서 상황을 변화시킬 때까지 같은 비율을 지속하려는 속성, 즉 관성의 비율이 있다고 믿는다. 이런 근원인플레이션의 중심에는 인플레이션 기대라는 개념이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 기대가 실제 인플레이션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 기대는 기업, 투자자, 노동자, 소비자의 행동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즉 이게 되게 재미있는데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결국 인플레이션율을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에 미국 물가가 매년 3% 정도 꾸준히 상승했기 때문에 사람들 대부분이 인플레이션율을 예상하게 되었다. 이렇게 예상된 인플레이션율은 노동계약 협상과 같은 제도적 합의에 이용되는 인플레이션의 속성률로 자리잡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내년도 인플레이션율을 올해와 똑같은 3%로 예상하고 자동차 노조의 교섭자들은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1% 증가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가정하자. 그래서 이 의미는 노동자들이 1% 인상한 실질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조들과 기업이 임금을 정할 때 생산성 증가에 바탕을 둔 1%와 예상 인플레이션율인 3%를 더해 명목 임금을 최소 4%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포드, GM, 클라이슬러 등 모두가 이 4% 임금 인상 요구에 동의할 경우 노조의 인플레이션 기대에 기인한 임금 인상은 자동차 산업의 실질 노동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자동차 가격의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은 자기 성취적 예언이 되고 인플레이션의 속성률 혹은 관성률은 계속 유지된다. 즉 3%를 예상했기 때문에 여기에 생산성을 더해서 4%가 임금이 증가하고 그게 또 자동차의 가격이 반영이 돼서 실제 인플레이션이 3%가 된다는 거죠. 이건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이 설명의 요점은 어떤 시기의 인플레이션 속성률 혹은 관성률은 어떤 충격이 가해져 그것을 상승 또는 하락시킬 때까지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잔치가 한창일 때 잔치상을 치워라. 1960년대 베트남 전쟁 때까지 계속 상승한 인플레이션은 대부분 수요가잉 현상으로 관주되었다. 즉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호환기의 돈은 너무 많고 사려는 상품은 너무 적어서 생긴 수요가잉 때문이라고 여겨졌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압력과 싸우기 위해서는 잔치상을 치우는 일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즉 잔치상을 치우는 법은 금리만 인상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잘 되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면서 경제는 아주 원만하게 연착륙할 것이다. 하지만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연준을 무력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1970년대 초반의 악명높은 공급측 충격들을 예로 들어보자. 이 시기의 경제는 아랍의 석유금수 조치로 인한 고유가와 엘리뉴 현상으로 인한 식료품 가격 상승에 얻어맞았다. 동시에 닉슨 행정부는 탄력적인 환율 정책을 실시했고 달러 가치는 급락했으며 이것은 사업비용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 모든 공급측 충격 또는 비용 상승 충격은 미국 경제의 생산력을 심각하게 저하시켰다. 그래서 이런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경제 불치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시장이 코로나 때 돈을 많이 풀어서 경제가 호황이 되면서 원래는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원유가격이 폭등하고 그다음에 원자재값이 폭등하면서 비용 인플레이션까지 같이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잘못하면 기업은 비용 인상 요인 때문에 가격을 올렸으나 수요가 뒷받침이 안 돼가지고 생산량 즉 소비량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가 올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가 참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를 잘 관찰하는 게 앞으로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가격 인상과 같은 공급 측 충격들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압력을 생성하고 있다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훨씬 적어진다. 즉 여기서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인 경우에는 연준이 이자율이 상승으로만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자율을 잘 안 올린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자율을 엄청 올리기 때문에 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임금 인상이 불러오는 무서운 인플레이션. 세 번째 종류의 인플레이션을 알아보자. 임금 인플레이션은 경기 회복 후반 국면에 주로 수요가잉 압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회복 단계에서 특히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최고로 높아진다. 그 결과 노동협상은 큰 폭의 임금 인상을 낮고 이 여파는 다른 산업들로 퍼져나간다. 더욱이 비노조 업종의 노동시장에서 인력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기업들은 노동자를 구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임금을 올리기 시작한다. 요점은 간단하다. 수요가잉에서 생겼든 비용 상승에서 생겼든 임금 인플레이션 신호는 연준의 가장 강력한 대응과 주식시장의 극심한 반응에 부딪힐 수 있다. 왜냐하면 연준과 월스트리트 모두 인플레이션 순환이 많이 경과된 상태에서 임금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머리를 쳐들기 시작하면 임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곧 뒤따르게 된다. 그것은 증시에 항상 문제를 안긴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오면 증시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번 시장에서는 너무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뉴스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식시장은 간단하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나 현금 공급 축소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인플레이션 뉴스는 무엇이든 주가와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 지수를 하락시킬 것이다. 더 높은 금리는 더 낮은 수익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채권시장은 조금 더 복잡하다. 인플레이션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예측할 수는 없다.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은 채권 가격을 하락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연준의 금리 인상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당황해서 주식시장에서 비교적 안전한 채권시장으로 몰려갈 수도 있다. 그러면 채권 수요 증가로 인한 지분 효과가 채권 가격을 상승시킨다. 즉, 금리가 인상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하락시키는 효과와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맞물려가지고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 알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통화시장을 살펴보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리라는 기대는 달러 가치를 단기적으로나마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금리가 세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통화들이 달러에 투자하려고 미국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 달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따라서 달러에 대한 압력이 상승한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과거에 인플레이션 속성률이 예기치 않은 변화가 보도되었을 때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의 가장 민감한 업종은 은행, 증권, 투자회사, 금융서비스, 신용조합들은 한결같이 가격이 본래의 금리 수준으로 정해져 있는 상품을 판다. 금리가 더 높아질 것 같으면 그 업종의 상품, 즉 은행의 대출 상품, 증권사의 주식 신용거래, 금융서비스 업종의 신용카드 할부 수수료 등의 예상 가격도 올라간다. 이 상품들이 가격이 상승하면 대출 건수와 주식거래와 신용카드 구매가 감소하고 이런 업종들이 수익이 하락한다. 예상 수익의 감소함에 따라 당연히 주가도 하락한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예상이 되면 인플레이션에 민감한 업종들을 팔아야 되고요. 그렇다면 가장 방어정인 업종은 무엇일까? 금과 석유는 대개 우수한 인플레이션 장벽으로 간주된다. 그 말은 인플레이션이 급증하는 시기에 가치가 떨어지는 현금보다 가치를 더 잘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산업 자재와 같은 상품들도 정도는 덜하지만 똑같다. 이런 정보로 무장하면 실제로 인플레이션 뉴스를 이용해 더 성공적으로 거래하게 될 것이다. 가령 곧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자 당시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 밖으로 높게 나올까봐 걱정스럽다. 높게 나올 경우 은행이나 증권 업종의 부진한 주식들을 매도하고자 할지도 모른다. 또는 가장 민감한 업종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저 자중하거나 가장 방어정인 업종으로 옮겨가고 싶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정보 덕분에 깨돌이처럼 민첩하고 영리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방어정인 업종은 에너지, 금, 산업자재, 제지와 임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오자마자 원유랑 원자재 값이 폭등했잖아요. 그거를 보면 매크로의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은 미리미리 상품을 바꿔가면서 투자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참 부럽기는 한데 개인 투자자가 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품을 바꿔가면서 트레이딩하는 사람들한테는 참 좋은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앞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플레이션 다음으로 위험한 불황입니다. 대선을 치르는 해에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경제지표인 전국 실업률이 6월에 급격히 상승했다. 고용보고서가 발표되고 몇 분 후 연주는 침체된 경제를 자극하기 위해 금리 인하 조치를 취했다. 경기 침체를 우려해 오늘 뉴욕증권거래소의 주식은 하락했다. 불황이라는 곰은 인플레이션 다음으로 위험한 거시적 파동이다. 게다가 불황이 깊어지면 실직한 성난 유권자들을 일터로 돌려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걱정스러운 정치가들에게 인플레이션은 걱정거리도 못된다. 거시경제에 밝은 투자자는 경제불황의 여러 조짐을 주시하기 위해 위에 기사에 언급된 고용보고서를 따르는 게 최선이다. 고용보고서 외에 다른 유용한 불황지표들도 있다. 예를 들어 매크로 투자자들은 자동차 판매와 주택 착공에 관한 월간 보고서를 주시한다. 이 보고서는 경제가 불황비로 접어들 때 가장 먼저 쇠퇴하는 두 가지 경제 지표를 관측한다. 소비자들이 경제 전망을 어둡게 볼 때 가장 먼저 자동차나 주택을 구매하는 일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지표가 가장 먼저 떨어진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시장의 모든 업종이 동등하게 창조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와 주택, 항공사 같은 소위 순환적인 업종은 식품, 의약, 의료 등과 같은 비순환적 혹은 방어적 업종보다 불황 소식에 더 큰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유는 단순하다. 불황이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밥을 먹고 약을 사며 병원을 찾아야 하지만 새 자동차나 집을 사거나 휴가를 떠나는 일은 연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3. 불황의 약세장에 대응하기 불황의 조짐은 주식시장의 재앙을 가져온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악순환을 이해하면 알게 된다. 금리가 높아지면 많은 산업 부분에서 사업비용이 증가한다. 사업비용 증가는 물가 상승으로, 물가 상승은 수요 감소로 이어진다. 금리 인상으로 소비자 신용이 압박을 받을 때조차 그렇다. 소비자 수요가 감소하면 기업 재고가 증가하고 각 기업은 노동시간을 단축하게 된다. 그러면 소득이 적어짐으로 소비가 감소하고 매출이 하락하고 재고가 증가하고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큰 폭의 소비 감소와 더 낮은 매출, 더 적은 생산, 더 많은 해고를 의미한다. 이런 경제 침체의 악순환은 모든 사업의 수지를 밑바닥으로 끌어내니며 실적에 좌우되는 주가는 결국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 미국도 금리를 엄청나게 올리고 우리나라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경기가 악화되고 주가는 폭락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뒤에서도 나오지만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 지급 폭락이 경기 침체를 선반영한 폭락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실현기에 채권 투자자들은 경제의 시체들을 집적거리며 좋은 시절을 보낸다. 그들은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예외 없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고 채권 가격은 수익률과 반대임으로 상승한다. 따라서 금리가 최고 수준이고 경기 침체가 시작되기 직전에 채권을 사는 것은 호화주택이나 포르쉐를 손에 넣는 지름길이 된다. 즉 여기서는 금리가 최고 시점에서는 경기가 불황이 되기 때문에 다시 또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리를 내리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최고의 호환기 때 채권 투자를 시작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요 경기 침체 선행지표들을 별 5개 척도로 평가해 요약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자동차 트럭 판매이고 또 하나는 주택작권과 건축허가다. 이 두 가지는 경기가 침체되는지 또는 회복하는지 가장 먼저 암시하는 대표적 선행지표다. 이에 대해 경기 침체 시작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 두 가지는 노동부가 발표하는 지표에서 찾을 수 있다. 실업수당 청구 실적은 그 전주에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들이 숫자다. 별 5개짜리 중요지표인 고용보고서는 서로 다른 업종, 지역, 인구 집단에 따른 실업률을 산정하며 주당 노동시간과 시간당 소득 같은 요인들에 관한 중요한 정보도 제공한다. 그래서 이 뒤에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너무 복잡하니까 넘어가고요. 채권이 불황기 약세장과 시장 악화를 사랑하는 이유. 실제로 그렇다. 자료들이 경기에 침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을 경우 금리 인하 기대감에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나 똑같은 기대감으로 달러는 하락한다. 금리를 인하하면 외국 투자자들이 미국 금융시장에서 철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달러 수요가 감소하고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 최근에 달러가 폭등을 했잖아요. 그게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상관없이 미국이 금리가 인상하니까 우리나라 돈이 그리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달러로 환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금리가 최고조로 인상됐을 때부터 달러 가격이 하락할 것 같으니까 지금 달러를 사기에는 늦은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경기 침체로 낮은 수익을 예상하고 다우존스 지수와 나스닥 지수 모두 하락할 것이다. 실제로 이런 업종별 순환매 때문에 주식시장 순환이 경기 순환을 바짝 뒤쫓는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쌍둥이 순환의 세세한 부분을 통달하면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이 뒤에 14장에서 경기 순환에 따라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이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끝까지 시청해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경기 순환에 맞게 투자하기 캘리포니아 대학교 재정학 교수인 랜서 암스트롱은 사이클의 대가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업종별 순환매 전략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기가 침체의 바닥을 치고 주식시장이 후반 약세인 지금 암스트롱 교수는 이미 식품 제약주와 같은 방어적 업종의 투자자금을 자동차와 주택을 포함한 경기 순환 업종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즉 침체의 정점일 때 즉 침체가 바닥을 쳤을 때 이제 경기 상승을 대비하는 거죠. 그는 이런 경기 순환 업종의 주식들이 보통 때는 싸구려지만 주식시장 순환이 후반 약세에서 초반 강세로 전환될 때는 반드시 상승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고 나면 주식시장은 중반 강세로 이동하고 그때는 먼저 기술 업종 주식으로 갔다가 이후 자본 설비와 원자재 업종 주식으로 기체할 것이다. 마침내 경기 순환이 정점에 이르고 주식시장이 후반 강세에 돌입하면 암스트롱 교수는 에너지 주에 판돈을 걸 것이다. 경기 순환 주처럼 이것도 대부분의 시기에는 싸구려 주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세계의 모든 주요 경제들이 잘 돌아가면 에너지 업종도 분명 전성기를 맞을 것이다. 암스트롱 교수가 다시 맞게 될 공경의 첫 신호는 초반 약세다. 그 시점에서 그는 방어업종 주식으로 돌아갈 것이다. 나쁜 소식은 그의 방어주들이 기껏해야 한자릿수 수익을 내리라는 것이고 좋은 소식은 주식시장의 나머지 업종들은 완전히 실패하기 쉬운 반면 그의 주식들은 4 또는 5 또는 6%의 수익을 내리라는 것이다. 사이클 대회에서 매년 증명했듯이 암스트롱 교수는 실패하는 것을 지독히 싫어한다. 그래서 여기에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이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이 사이클을 다 타면서 종목을 바꿔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고점과 저점에서만 투자 상품을 바꾸기만 해도 정말 훌륭할 것 같은데 그것조차 힘들죠. 그런데 한번 노력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여기서 매크로 투자 전략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규칙을 다시 떠올려보자. 상승세에는 강한 업종의 강한 주식을 사라. 하락세에는 약한 업종의 약한 주식을 공매도 하라. 그래서 여기 그림 14-1에 쌍둥이 순환과 업종별 순환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한 그래프가 주식시장의 순환이고요. 약간 흐린 그래프가 경기순환이거든요. 경기순환은 저점에서 중간 회복기, 정점, 중간 불안계를 거쳐서 진행이 되고요. 주식시장은 바닥, 초반 강세, 중반 강세, 후반 강세, 꼭대기, 그다음에 초반 약세장, 후반 약세장 이렇게 됩니다. 하락할 때는 급하게 하락을 하기 때문에 단계가 하나 빠지거든요. 이것도 이 책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림 14-1을 살펴보자. 첫째는 경기순환과 주식시장 순환이 있고 이 두 가지는 아주 다른 국면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가령 경기순환에서는 경기 팽창의 고점의 정점이 바닥에 저점이 있으며 정점과 저점 사이에 중간 회복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똑같이 주식시장 순환에서는 하락세의 초반 약세와 후반 약세가 있고 마찬가지로 상승세에는 초반 강세와 중반 강세가 있다. 중반 약세가 없는 것은 약세장이 강세장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일어나며 지속시간도 대개 훨씬 짧기 때문이다. 둘째는 주식시장 순환과 경기순환은 나란히 움직일 뿐 아니라 실제로 주식시장 순환이 경기순환의 선행지표라는 점이다. 즉, 그래프상 주식시장의 순환이 경기순환보다 앞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 아, 왜 삼성전자의 실적이 가장 좋은데 삼성전자 주식은 떨어지나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삼성전자의 정점보다 앞서서 주가는 반영하기 때문에 미리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보려면 후반 약세 국면이 있는 주식시장 순환의 바닥을 보라. 주식시장 순환의 저점은 대체로 경기순환의 저점보다 상당히 앞서 일어난다. 즉, 경기순환의 저점은 이쪽 부분인데 주식시장의 후반 약세는 미리 앞서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와 유사하게 경제가 팽창 정점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주식시장 순환이 이미 초반 약세 국면에 들어섰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즉, 경기가 정점이 이쪽인데 이때 벌써 주식시장은 후반 약세장에 돌입을 한 거죠. 이것을 잘 알아야지 시장의 사이클에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 순환의 서로 다른 지점에서 어느 업종이 가장 강하고 어느 업종이 가장 약한지를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다. 실제로 주식시장의 역학을 이해하는 것이 업종별 순환매와 효과적인 매크로 투자의 핵심이다. 바로 거기에 우리가 세 번째로 관찰해야 할 것이 있다. 스마트머니가 거래되는 곳 그러면 후반 강세에서 초반 약세까지 변하는 주식시장 순환의 고점에서 시작하자. 이 시점에서 경기 순환은 경기 팽창 후반기에 있으며 아마도 극심한 경기 과열인 꼭대기로 치닫을 것이다. 이때쯤이면 연준은 높이 치솟는 경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서너 번 심하면 다섯 번 이상 금리를 인상했을 것이다. 그러나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여전히 낮고 소매는 계속 크리스마스 시즌의 행천거림을 유지하며 소비자 신뢰도는 위험할 만큼 과도하게 증가하고 공장의 생산과 가동률은 인플레이션 문지방을 넘나들고 에너지 가격은 상승하는 데다 최신 경제 보고서마다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를 제시한다는 점도 월스트리트를 더욱 긴장시킨다. 월스트리트의 스마트 머니가 화장품, 식품, 제약 같은 소비비순환제 업종과 의료업종으로 방어적인 교체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초반 약세 국면이다. 전문 투자자들은 연준이 금리를 자주 인상할 것이며 따라서 경제는 연착륙 완충장치도 없이 곧장 경기 침체로 뛰어들 것이라고 장담한다. 즉 경기가 정점일 때 벌써 경기 방어업종으로 주식을 옮긴다는 거죠. 경제가 꼭대기에 이른 다음 친체쪽으로 위험하게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생산 감소와 소비자 신뢰도 하락, 실업률 증가, 노동시간 단추, 공장 가동 중단이 일어난다. 이 모든 것은 연준으로 하여금 고통스럽지만 분명한 결론을 내리게 할 것이다. 아마도 몇 달 동안 이를 악문 끝에 겨우 이것을 깨달은 연준은 마침내 방향을 바꿔 지금까지 목을 조이던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해 금리를 낮추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기 침체 중반에 연준의 딜레마가 있다. 판매가 둔화되고 재고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 사장들은 연준의 새로운 조치를 이용할 마음이 없다. 따라서 침체하는 경제를 자극할 공장과 설비에 대한 투자를 자제할 것이다. 또 금리를 인하해도 이제 신중해진 소비자들은 어떤 이유처럼 실업자 대열에 끼게 될까 봐 마음을 조리기 때문에 흥청망청 돈을 쓸 가능성이 없다. 기업과 소비자의 망설임 때문에 연준의 잦은 금리 인하는 경제의 거의 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 대신 경기는 침체가 너무 깊지 않기만 바라는 속에서도 몇 차례나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다. 즉 금리를 처음 내리기 시작할 때는 그 효과가 발생을 하지 않아서 금리를 계속 내리는 중에서도 계속 경제가 침체된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이 후반 약세 국면으로 이동하는 것은 이런 바닥 근처에서다. 이 국면에서 스마트머니는 가장 먼저 공익사업 업종으로 그 다음엔 소비순환제와 금융업종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공익기업은 상당히 자본집약적이어서 수익이 금리 수준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대단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다. 이와 동시에 후반 약세 국면에서는 세계적으로 석유와 가스, 석탄의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이 경기 침체기에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이것도 공익사업 업종의 수익을 키워준다. 자동차와 주택 같은 소비순환제 업종은 계속되는 수요 감소로 최저 수준의 가치에 이르렀다. 그러나 금리가 낮아지면서 고가품 수요를 억제해온 소비자들이 몰려들면 활발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연이은 금리 인하가 증권회사와 투자회사 같은 다른 업종들을 도와주듯이 이번에는 은행과 가계금융 같은 주요 업종들을 도와줄 것이다. 지금까지 금리 인하는 다양한 업종에 경기 부양이라는 총체적인 영향을 끼쳐왔다. 경기 부양책이 취해지면 경제는 대부분 금방 살아나기 시작한다. 회생신호는 철토와 트럭 같은 육상운송 업종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스마트머니는 증시 초반 강세 국면에서 그런 업종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스마트머니는 경제가 회복 중반 국면을 향해 쉬지 않고 달려감에 따라 생산력 증가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커질 때쯤이면 설비도 닳기 시작한다는 것을 완벽하게 간파한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중반 강세 국면에 들어서고 공장의 수주가 증가하기 시작할 때 월스트리트의 스마트머니는 가장 먼저 기술업종으로 이동하고 다음에는 자본제 호황으로 이익을 얻을 모든 업종 예를 들어 농업설비와 산업기계에서 공구와 전자제품까지 이동할 것이다. 이제 경제는 모든 면에서 잘 돌아가고 있다. 이 국면에는 소매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고용보고서는 평균 노동시간과 초과 노동시간 증가와 함께 경제가 완전 고용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장 수주와 가동률은 새로운 정점에 다가가고 있다. 이에 알루미늄, 화학, 재지, 철강에 대한 수요가 절정에 오르면서 스마트머니는 기간산업과 원자재 업종으로 이동한다. 이쯤에서 잔치상을 치우려는 사람이 누구인지 맞춰보시라. 그렇다. 연준이 또다시 이 과정에 끼어들 가능성이 있고 물가상승 조짐을 우려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이 시점이다. 또한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하기 시작하는 때도 그렇다. 실제로 공급이 빠듯해지면 오페크는 유가를 인상하기 시작하고 연료유와 휘발유가 부족해지기 시작한다. 이때쯤이면 스마트머니는 오페크의 배럴럴 원유가와 함께 엄청나게 상승하게 될 변동성이 어마어마한 에너지주로 이미 이동한 후다. 마침내 연준이 계속 금리를 인상하고 석유파동이 기업과 소비자를 강타하면서 경기순환은 피할 수 없는 정점에 도달할 것이다. 이 변환 시점에서 경제보고서들은 아주 혼란스러워진다.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제지표들은 계속 물가상승 신호를 보내는 반면 소매 매출과 실업수당 청구 실적 같은 자료들은 경기 위축을 제시한다. 그러는 동안 연준이 금리 인상이 악영향을 나타내 기업들이 하나둘 실적 예상치를 달성하지 못한다. 이 시점에서 화가 난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내던지기 시작하고 결국 기술과 통신 같은 업종 전체가 폭락하기 시작한다. 이게 최근에 폭락한 미국 상황이랑 너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의 역사가 반복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사이클이 거의 똑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약간의 다른 변수들이 있을 뿐이지 정말 똑같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때 스마트머니는 이런 초반 약세 국면을 미리 눈치채고 하락세에 접어든 주식들을 공매도 하거나 방어적인 조치로 식품제약 의료업종으로 물러선다. 그리고 경기침체가 심화되면 우리는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가고 쌍둥이 순환은 되풀이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기 순환 과정과 주식시장 순환 과정이 계속 맞물리면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아주 다양한 경제 변수에 따라서 어떻게 시장이 반응을 하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많이 나와 있는데 저처럼 내공이 안 된 투자자는 이거를 쫓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개인이 경제 지표가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어느 기업에 미치고 그것까지 예측을 하면서 투자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하지만 경기에 큰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만 알아도 주식 투자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상승할 종목을 사고 기다리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오르건 내리건 주식은 팔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고점에 있을 때는 추가 매수를 안 하고 그리고 경기가 저점에 있다고 판단이 되면 추가 매수를 하고 그런 식으로만 대처를 해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주식 투자를 좀 많이 해보셨거나 아니면 주식 트레이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읽으시면 상당히 재미있게 읽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